오늘의 영상 포인트 12분 동안 한 번도 안 웃으면 내가 지구를 떠난다 그럼 즐겁!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거는 아 여깄다 핸드 시뮬레이터 설치 입니다! 야 모여봐 개X 같네 야 개못생겼어 몸은 좋네 야 이거 서양판 꽈치추잖아 나 기계춤 추는 거 같아 야 인트로 찍자 야 여러분 오늘 해볼 거는 대머리 게임 야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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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손모아 손모아 우리 부족 우리 부족의 을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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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처럼 열심히 뻗어봐 뻗는 걸 모르겠어 나 그냥 쭉 해 아? 쟤 뭐야 아 야 손 좀 펴라 왜 이렇게 못해 아 뭘 잡아 또 오작교야 오작교 자 우리 부족의 거시기를 위하여 하나 둘 셋 오잇 야 좋아 우리 부족의 이제 식량을 좀 찾으러 가자 야 잠깐만 오야 뭐가 또 있다 뭐가 또 있다 가져와 쌈 물고기다 야 익사할 수도 있어 이거 야야야야야 잠깐 그거 맞아? 너무 손꿈쩡꿈 들어가는데? 오오오 헬스 달아 헬스 달아 헬스 달아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접장님 네 생존보다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? 아 이거 쉬프트 누르면 뛰잖아요 아 이거는 충분하신 거 일단 좀 한번 돌아보자 여기 좀 연못 같은 거 좀 찾아봅시다 연못 같은 거 오케이 내가 너희 어딨어? 길을 잃었어 길을 잃었다 이거 어떻게 어 뭐야 어 코코넛 있다 코코넛 어 코코넛이다 어 코코넛이야 아 내꺼야 새끼들아 야 족장 먼저 살아야지 족장 먼저 오케이 됐다 우리 운명 공동체야 어 이 새끼 잡아 어쨌든 너는 누가 너네 오지 לח嘿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여기 좋아 하하하하하 這樣子 Bir 새끼야 제발 새끼요 пис 여길 생각 깨 oak 가стран sz 아니야 코코넛이랑 용룡이 머리랑 헷갈려가지고 뭘 깨야 될지 모르겠어 오! 대민이 줬대! 나도 할게 오! 야 깼어! 깼어! 내가 집어볼게 따다단 따단! 내가 들고 있을게 깨봐 아니 이봐 니네 왜 살았냐고 록스? 록스 쟤는 혼자 뭐하니? 나 죽었어! 왜 죽어 쟤는? 오 좋아! 야 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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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야 깼다 깼다! 어! 지금 먹어! 데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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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정밖에 없어 내가 깼잖아 내가 깼잖아 이 개자식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? 야 이거 서로 먹여주는 거 아니까? 내가 못 먹는 다음에 다 부셔버리겠어 서로 서로 먹여주는 거 아니까? 야 야 니 아 아 입 대봐 입 대봐 어! 있다! 오! 야 먹었어 먹었어! 오! 대박! 나 나 나 나 아 알았어 아 아 이 ㅅ새끼야 니 먹었잖아! 아 냑냑냑냑 에? 야 이 색이 좆패야 이 색이 좆패 안되겠다 아 냑냑냑냑냑 아닌데 록스 어디갔냐고 록스 주웠어 시체 파밍하러 가자 고기 있을 거 아니야 맞네 야 이거 록스 살리고 다시 다시 갑시다 대충 느끼면 알겠어 오 야 코코넛 야 두 개 있어 두 개 반식하면 다 먹을 수 있어 야야야 내가 내가 돌로 깨줄게 남투 남투 일로와봐 남투 야야야 깨봐 아니 야 앉아야겠네 아니 내가 올라가요 에이 와아 뭐야 뭐야 야 돌로 날 치면 어떻게 해 아니야 아니야 야 전갈한테 죽었어 얘 전.. 전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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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전갈 전갈 아니 야야 스톤어택이 데미지가 90이 들어왔어 미친놈아 전갈이야 아 야 근데 전갈 야 이 살인마 새끼야 전갈 한번 잡아보자 이거 오 야야 움직인다 움직인다 야야야 전갈 잡아 때려야 되는 거 같아 잘했지 잘했지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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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나 좀 살려주고 하지 살인마씨 니 입에다가 이 전갈을 쑤셔 넣어주면 살지 않나 아니 다시 시작하지 얌얌얌얌얌 아 갔다 꺼져 이씨 살아남자 뭐? 코코넛샷 하나도 안 보여 야야야 나 피가 됐으니까 뭐 따뚱 야야야야야 사자다 사자 호랑이야 사 호랑이야 있어 호랑이 호랑이 저 돌 돌 야 딛고 확인해보라고 진짜 호랑이 있다고 야 난 나를 돌로 쳐서 죽냐 죽었냐 너 응 개복치야 니누복치 아니야 내가 왜 돌이 나를 쳐 이건 좀 왜 그런지 알아 가보라고 그럼 가보라 아 어떻게 이방해줘 이방해 나 그러면 사자한테 한 번 싸움 걸어본다 어딨는데 어딨는데 핀 찍어 야 호랑이가 없어졌는데 록스 시체 먹으러 간거 아냐 어 여기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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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혼자 잡는다 오야야야 어림없는 소리 호랑이다 오 살았다 살았다 야야 빨리 와줘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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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랑다랑 반대쪽에 있어 양각이야 양각 양각 야야야 엉덩이 쪽으로 가봐 엉덩이 쪽으로 가면은 눈치 못채 어 잠만 나 돌 놓쳤어 잠깐만 빨래 못 버틸 것 같아 으아아아아아 호랑이야 호랑이가 왜 이렇게 조그만해 야 앞으로 앞으로 오면 미친듯이 키나 야 억울하게 야 가야지 김계절 가야지 도와줘야지 오케이 엉덩이 쳐 근데 30밖에 안달아 30밖에 라고 3번 맞으면 뒤지는건데 우 transition 야 갈매 야 몸빵해 봐 야야 이 엉덩이를 으쒸 새꺄 삼꺄 오 오 잡았어 오 잡았어 에? 우와 호랑이를 나북가지로 잡아? 어어어 잡았어 이거 봐 나 호랑이 잡았다 어디있어 우와 오? 너한테 안 보이는데? 이윤혁니 혼자 이상한 짓 하고 있어 야 이거 뭐하나 걸어야지 벨쥬? 맨날 벨쥬야지 난 이거 무조건 꼴당할 것 같아 아니야 잘만 살아있으면 돼 호랑이 안 만나면 돼 서로 죽이기 있어 없어 서로 죽여야지 아 야 뒤졌다 짱돌만 들고 있어야겠다 나 이거 껴줄까? 아 저기로 가 한입만 줘 한입만 구할 거야? 어 할게 할게 나 잡아줄게 어 먹어 그래? 야 얘 죽여 아! 아! 아하하하하하 진짜 죽였다 하하하하하 이게 지혜야 야 록스 어? 힘을 합칠까? 나 나 나 나 코코넛 노략 찌렸어 진짜 죽였어 으아! 이 짱돌들고 쫓아오는가봐 아니 나 진짜 죽었어 야 포기해 야 지금 목마르면 니 한계일거 아냐 지금 아니면 반 갈라먹자 반 갈라먹어? 진짜 안 죽일게 나 진짜 죽게 일부 짓게 아 그러면 짱돌을 내려놔 내가 짱돌할게 그래 오른손을 입으로 갖다 대서 휘둘러 어딜 봐 코코넛을 보라고 하하하하하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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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어우 빡세 진짜 이거 먹었다 어떻게 먹어? 손목 꺾은 다음에 팔 땡겨 어 그 다음에 이제 팔 땡겨 돌 들면 느려져? 돌 들면? 왜 니 육병이 갔다 해? 거기 말고 야 우리 나무덩이 좀 모아서 불 지피자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 협력을 좀 합시다 여러분 우리 협력을 좀 합시다 손에 있는 돌 다 내려놓으시고 나부터 내려놔 나부터 나 나무 들었어 너네 어딨어? 쟤디랑 합류하자 늦어진다 야 빨리 빨리 우리 합류해야 돼 템프리처 온도 떨어진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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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면은 온도 좀 올라가지 않아? 떨스티 떨스티 발음 존나 저렴해 떨스티 헝거 헝거 떨스티 스테미나 온도 다 내려가 야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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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불을 지피는 법은 알아? 몰라 야 용용아 돌 없냐? 돌 저기 있다 돌 있다 나무를 돌로 쳐야되나? 어 그래 너희 없어 어디까지 갔어 니네 야 몰라 야 알았어 살아남아야돼 지금 못 버텨 야 야 진짜 죽어 진짜 죽어 야 온도가 너무 떨어졌어 빨리 뭐라도 해야돼 점점 화면이 파래져 야 피가 피가 어 야 용용이 어딨어 일단 뛰어봐 쟤네 만나자 야 어 잡았어 용용이 난 꼴등이 아냐 아 왜 죽여 그리고 난 1등을 하는 거지 어 배 왔다 뭐야 어 뭐야 살려줘 아 죽었어 왜 하룻밤 살아남으면 불 피우면은 구조 오는 거 아니야? 그럼 우리 그냥 안 싸워도 됐었던 거야 그래 근데 왜 독백이 깨냐고 야 저 사이코패스랑 팀 하지마 바로 돌변하는 거 봐 그냥 아 그럼 쌍님 저랑 같이 다니시죠 아 더워 더워 아 그럼 록스님 록스님 같이 다니시죠 저랑 같이 다니시죠 아 같이 다니시죠 어 록스님 록스님 어 어 아 미친 얘기 아 일단 일단 넷이서 같이 살자 어 넷이 한번 같이 해봅시다 너도 왜 둘이 사이코패스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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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도움이 될 거라니까 야 우리 도움이 될 거라고 뭔 소리 봐 오 됐다 오오오오 오 됐다 오 된다 된다 우리 저거 코코넛 모아와야 돼 식량 조달해보자 아니면 록스 우리가 전투원이니까 들어가서 동물을 잡을까 그래 여기서 사람 뺀 경험 니들밖에 없으니까 니들이 해봐 구랑에다가 돌고 한다고 구랑이다 어딜 도망가 이 새끼야 으아아아악 다 죽었어 죽었어 싹 여기 둘 있다 여기 여기 여기를 베이스 캠프로 하죠 동계정이 말이 없는데 저 새끼 뭔가 꾸미고 있는 거 같아 무슨 짱돌 열심히 죽고 있잖아 저 새끼한테서 눈을 떼지마 저 새끼한테서 눈을 떼지마 걸어가다가 뒤통수가 싸 하다 그럼 저 새끼가 돌죽을 쳐다보고 있어 오 어 뭐야 야 진짜 야 나무가 하나씩 사라진다 야 야 빨리 빨리 야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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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무 구해와 이거 오빠 불 사라졌잖아 오 야 야 근데 이거 지금 5시야 빨리 모아야 돼 조졌다 야 온도 떨어진다 야 아까 나 아직 그렇게 많던 나무가 하나도 안 보여 나무 어딨어 나무 어딨어 나무 어딨어 야 가져가고 있어 일단 불 피워 빨리 나무 줘 나무 내 앞에 너 나무 줘 빨리 나 추워 야 일루와 일루와 쌤 쌤 쌤 쌤 빨리 빨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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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빨리 비어라 추워 나 추워 야 바람 불어 야 하나 더 있어 우리 어 최소 5개 했어 야 그런 중요한 사실 빨리 말해줬어야지 야 서로 먹여주게 할래 나 좀 먹여줘 이거 못먹겠어 나만 찾았어. 야 빨리 와! 제발! 빨리 영영아! 영영이 어딨어? 영영아! 오고 있어 오고 있어! 영영이! 빨리! 빨리! 피다가! 간다 간다 간다! 제발! 야 영영이! 야 죽었어 영영아! 영영아 왜 죽었어? 아 따뜻해! 아 잘 맞았어. 야 배 간다. 아 이거 너무 늦었어. 아 배. 아 졸졌다. 하루 더 버텨 하루 더 버텨. 야자수 야자수. 야 야. 야. 용용이 이거 먹을 수 있을까? 야 이 쓰레기 새끼들아. 야 근데 좀 몸이 탄탄해서. 오오야야 된다. 야 내방 건들지마. 나 사랑했다고 미친새끼들. 아 야 됐고 불에다가 넣어봐. 괜찮아 니 목소리에 리벌브 내가 꽂아줄게. 아니 효과 넣어줄게. 아니 니네가 움직일 때만 내 시점이. 불에다가 넣어. 불에다가 넣어. 오 좋아 좋아 좋아. 야 새끼들아 빨리 나와. 야 그렇다 나뭇가지 더 가져와야 돼. 아니 얘를 이 시체로 안되나? 안 보여. 나라고 니네 친구라고 미친새끼들. 으 뱀 개커 뱀 개커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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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잖아 죽잖아. 너가 해봐 너가 해봐. 나만 믿으라고? 어디? 내 앞에 내 앞에 여기. 오케오케오케. 잡아 잡아 잡아. 이만간다. 이색끼야. 야 불에 불에다가 불에다가. 불에다 못 부어 이거? 아 자꾸 누가 굴려. 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됐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.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. 어 뭐야? 어? 왜? 뱀으로 다 쳤어. 야 뱀이 너무 많아. 와아아아악. 야 전갈도 있어 조심해. 오 전갈이다 전갈. 자 오늘 해봤던 거. 코코넛 게임? 잘 줄 해봐야 되지 않겠어? 야 코코넛 좀 먹여줘. 죽어 죽어. 쟤 일단 먹여 난 혼자 먹을 수 있어. 아아아아악. 야 이거 구워 먹을 수 있을까? 그럼 당연하지. 아까 내 기분을 느껴봐. 아까 내 기분을 느껴봐. 안 왔어? 코코넛 갖다 놨지요. 뭘 갖다 놔? 네. 코코넛 시체 가만히 냅둬 친구 있을까? 야 야 무서워 야 무서워. 아 자는 척해 자는 척해 야 무서워. 야 이 친구야 엎드렸다면 건강에 안 좋아. 어 배다 배. 야 우리 시체 숨겨야 돼. 우리가 살을 했다는 걸 알면. 아이씨. 아 스콜디온. 아 그. 아 오늘 해보고는 그겁니다. 야마 puta 수영 en comer designer travels inschenем. 김대중 개정의 추악한 인성을 볼 수 있었다.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드두 두 두 두 두 tu d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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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u. d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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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u. 꽥. 이건 현 상황ímwersいきます. 감사합니다.